역할을 우선 유전하는 중 첫 번째, 쇼핑몰 12시, 쇼핑몰 저녁몰 4시, 쇼핑몰 8시, 쇼핑몰 7시, 쇼핑몰 5시, 쇼핑몰 10시, 쇼핑몰 10시, 쇼핑몰 11시, 쇼핑몰 11시, 쇼핑몰 왔어? 새해 복무하여 와더? 응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와 최연수 둘 다 죽일 색깔이었습니다.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거야? 나 같은 면? 그 WPC만 찾으면 잊어버린 수 있길 수 있는 겁니까? 다 안 말면 돼서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명량 역의 호준호입니다. 이번에도 언더커버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송현영 감독 이하 모든 스태프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같이 했던 배우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를 시작하길 수 있게끔 원인 제공했던 지진이 후배를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뻤고요. 여러분들 기대에 맞게 지진이를 어떻게든지 죽였어야 되는데 끝까지 죽이지 못하고 끝났네요. 또 다음 작품에 만나서 좋은 앙상돌을 이뤄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드라마는 처음 시작이 우리 지진이 후배가 있어서 시작을 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선배님들도 계신 후배님 새로 만나는 후배님들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송현영 감독이 너무 재미있었고 AP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추울 때 찍었던 드라마인데 모두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끝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작품에서 꼭 뵐게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